Q.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포부가 너무 커. 내게 모든 게 옳은 사람이야. 영웅 자손? 뭔 자손? 영웅. 영웅 자손? 아니 아까 영웅. 여공주 자손? 여공. 아직 시집 안 갔잖아. 네. 어. 그러니까 여공주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웅이 아니고. 우리 김 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이시고 이름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힘들면 우리 A 씨라고 할까? 김 씨? 아니 그 여공 그걸로 상관없어요. 그래. 우리 그러신 분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포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싫고 내 생각을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도 싫어. 그냥 본인은 만사가 다 싫은 사람이야. 그냥 내 생각 위주로 살아되는 사람이야. 왜 웃어? 너무 맞아요. 그러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 한 남자를 만나더라도 참 오래 만났어야 될 테고 그 남자로 인해서 내가 나한테 맞춰가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를 맞춰주는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안쓰럽다는 생각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좀 위해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그냥 아 그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자손나비야. 그래다 보니 우리 자손나비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지. 네. 작년에는 뭐를 해도 사람들한테 구설에 입방하에 오르내려서 그거 내가 다 듣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하고의 마찰도 많았을 테고 그랬을 거야. 근데 그게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의 관계나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게 좀 많이 풀려나가지. 네. 올해 어디 이동하려고 그래? 아니요. 없어요. 이동하려고 생각 없어? 네. 올해 이동수 들어와. 이동을 한다는 거는 내 직장 내에서 파트가 바뀌는 것도 이동이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씨. 라고 한번 해보자 하는 거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들어와. 그렇게 운때가 들어차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야. 근데 여기에 남자친구를 넣으셨는데 우리 남자친구는 지금 머리가 무지하게 많이 아플 거야.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금전에 막혀있고 인간에 막혀있고 구선에 막혀있고 관제가 들어섰어. 그러다 보니 내 옆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 사람한테 내가 눈 돌릴 겨를이 없어.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좀 소원해졌을 거야. 아니 내가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이 자체가 좀 소원해졌을 거라고. 맞지?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우리 김시자손한테 대한 어떠한 원망이나 어떠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좀 커. 반면에 우리 김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여웅자손이야. 맞지? 맞아요. 근데 둘을 궁합을 본다 하면 내가 만나라고 하겠어. 미안하지만. 7년이라는 세월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앞으로 끌고 가게 되면 지금이야 만나는 사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결혼이라는 건 또 틀리잖아.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서로에 대한 원망이 들어서 서로 한 지붕 안에 살더라도 나는 여기 쟤는 저기. 따로따로의 삶이 많을 텐데 신혼이라면 정말 깨가 쏟아지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할 거야. 근데 우리 김시자손은 올해 결혼 생각했었어? 네. 생각만 했어요. 그 생각 치워. 올해 미안하지만 둘이 결혼이라는 걸 했으면 본인은 평생 가슴에 하늘지고 살았을 거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오고 맞는 선택을 해왔는데 내가 이것만큼 실수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손나비가 좀 크게 실망하는 실망을 했을 거야. 운때도 결혼이라는 건 대소사야. 정말 큰일이거든. 내 일생일 때 정말 큰일이잖아. 그게 내 운기가 들어차고 내 연자가 맞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지금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그렇게 연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둘이 한 지붕 아래 살아서는 좀 힘드신 분들이야. 둘 다. 더더군다나 남자 쪽의 운기가 오래 그렇게 좋지 않아.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식인데 여기서 결혼하는 걸 얘기를 한다. 남자는 결혼하자면 결혼은 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분은 결혼하자면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속아. 그냥 반매로 가자고 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질질 끌려가는 것보다는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주고 가는 게 맞잖아. 그치? 그러한 결혼 생활 그러한 가정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그러면 내가 보는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을 텐데 하라고 소리가 안 나와. 죄송하지만. 아셨지?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를 오래 버리지는 마. 어? 남자친구 많이 힘들어. 지금 현재. 내가 좀 보다듬어 줘.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내가 이 친구한테 그래도 7년 한 세월 동안 내가 이 친구한테 의지한 것도 있었고 내가 받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1년 세월만이라도 내가 보상해준다 생각하고 좀 보듬아주고 좀 신경을 좀 써줘. 그랬으면 좋겠어. 네. 아셨지? 네. 또 궁금한 거. 올해는 결혼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 하는지 좋을지. 우리 여궁조선은 미안하지만 누군하고는 결혼을 못 할 거야. 다른 분을 좀 찾게 될 거야. 그러고 여궁조선이 7년이란 세월을 같이 지내봤잖아. 우리 여궁조선도 그냥 생각만 세월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생각만 그럴 뿐이지 아 이 사람이 정말 좋아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없어. 고개 떨어져. 대답을 하셔. 맞아요. 그래야 저기 나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근데 우리 여궁조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냥 지내왔던 분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그 결혼할 걸 생각을 하는 거지 가정을 꾸려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생각이나 계획은 커. 하지만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이 사람하고 그냥 그 생각만 했었던 것 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서른 넷 서른 빨래면 서른 셋 서른 넷 그때는 결혼자가 들어와. 아이도 들어와. 하니까 올 세월은 좀 버려. 아셨지? 그러고 우리 지금 이 현재 남자친구한테 좀 많이 좀 이해 좀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예전하고 너 바뀌었어.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 지금 현 상황이 그래. 그러다 보니 또 영웅저슨이 또 그것 때문에 막 다투를 해지는 말고 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지? 또 궁금한 거. 그럼 결혼을 하기는 해요? 네. 하시긴 하네. 다른 사람이랑요? 좀 34 되어서? 본인 그 결혼을 하셔도 네. 그 배우 작감이 네. 우리 영웅저슨하고 또래나 네. 많아봐야 한 살. 아. 그렇게밖에 안 보여. 더 내가 좁혀줄까? 네. 예전에 나하고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던 네. 아니면 나하고 예전에 예전부터 사회생활을 같이 했던 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야. 아셨지? 네. 또 부모님 부모님 것도 맞아? 싫어. 그럼 본인 거는 궁금한 거 다 끝났지? 저 거요? 아니요? 어. 더 있어요. 응. 저한테 들어오는 돈복? 돈복? 금전 임복 돈복 인복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본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인복이 들어오던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온기를 받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고 새로운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 자체가 힘들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인복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잖아. 네. 그치? 인복은 없어. 그 대신에 재물복은 있어. 오. 우리 영웅조선은 나한테 뭐가 들어와.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싫어. 네. 다 차단을 시킨단 말이야. 응. 응. 그 21세기 짠순이. 응. 그렇다고 내가 뭔가를 막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를 해나간단 말이야. 내꺼는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재물복은 있어. 그 대신에 우리 영웅조선은 결혼하고 나서 네.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이때쯤에 가면 우리 영웅조선은 분명히 지금에 있는 곳에서 다른 완전히 완전히 뒤바뀐 어떤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그게 탁탁탁탁탁탁탁 진행은 안 될 거야. 그 대신에 그거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흔 둘, 셋 그 때 돼야 그 때 진행하는 거를 차고 들어가실 거야. 아셨죠? 네. 그럼 또 사주가 그 사람이랑은 결혼이 안 맞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사주를 나는 사주 볼 줄 몰라. 어 이거 아 아무튼 이 운떼? 뭐라고 하나요?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운떼를 어기고 할 버렸다 하면 사고수가 들어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들어와요? 뭐 사고수가 생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이거보다 사고수보다는 안 좋은 일은 분명히 생기지. 뭐 이혼 요정도는 아이고 요즘에는 뭐 이혼이 뭐 흠도 아니더만 맞아요. 심심한 이혼들 하니까 이혼 이런 게 아니고 둘이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재미나게 깨소금 냄새가 나듯이 덜덜 벗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게 한 집이라면 이게 한 집이라면 영웅조선은 여기 있고 남편은 여기 있어. 둘이 왕래가 안 돼. 합이 안 돼. 그러면 결혼 뭐 한다고 해.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날 텐데 남자도 마찬가지고 영웅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가정을 뭐 한다고 꾸리냐고 그러면 밖에다가 또 다른 사람을 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머리 아프게 왜 그러고 살아. 그죠? 네.